안녕하세요. 다른 것도 아닌 말 하나 때문에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다녀온 40대 남자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미혼인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그놈의 말싸움, 그놈의 성격 차이라며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 농담도 했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이 따로 없었답니다. 지금과 같은 행복한 생활은 저희 모두의 치열한 싸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기에 너무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저희 가족을 자랑할 데가 없어서 이곳에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어떻게 그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볼링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보다 7살이나 어리다고 해서 그냥 아는 여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하고 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아내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요. 곁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매사에 진지하고 신중한 편인 저와는 반대여서 그런가 저에게 아내는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활력소랍니다. 아내가 그런 성격이 된 데에는 과일 장사를 전국 단위로 하시는 장인 장모와 대기업에 다니는 처남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고 아내 자신 역시 강남의 큰 병원에서 일하니 소위 말하는 간호사 군기라는 것도 상당히 없는 편에 속했죠. 그러니 살면서 누구 눈치 볼 일이 크게 있었겠습니까? 농사일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최근까지 엄마, 여동생을 책임져 왔던 저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 상견례에선 저도 모르게 긴장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절대로 저희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최고의 부모님이시죠. 또 제 직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저도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유명한 회사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저희 부모님과 같은 농산물이라도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장인 장모는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이 옷 말고 저번에 시내에서 샀던 그 외투로 입어 그 빛바랜 거 또 입지 말고 내일 가서 머리도 좀 하고 오고 그럽시다. 괜히 지저분하게 가서 좋을 거 뭐 있어. 저희 부모님도 괜히 그런 부분을 의식하셔서인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엄마가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드렸죠. 그런데 막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뵙고 나니 그런 제 걱정은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분은 너무나 인자하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게다가 상당히 겸손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죄송해하셨어요. 아휴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시는 길 많이 불편하셨죠? 아휴 아니에요. 사업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오히려 저희도 간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오신 김에 편히 계시다가 가세요. 음식은 좀 입에 맞으세요? 그럼요. 재료도 어쩜 다 신선하고 고급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실제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안목이 있으시네요. 오히려 농사일을 하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극진하게 대접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는 늦었어도 와이프 하나는 정말 제대로 알아봤구나 했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장가를 가다니 난 정말 행운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한창 훈훈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장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연정이가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말을 좀 가려하지 못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요요입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성격은 좋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악의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정말 착하고요. 가끔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뿐이에요. 남들은 말 한마디로 천량빚도 갚는다던데 우리 연정이는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손해보고 밉보이고 하니 그거 하나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100점짜리 며느리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물론 아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직설적인 성격이라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희가 속해 있던 볼링 동호회에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죠. 초반에 아내는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동호회 내에서도 인기가 없지 않았어요. 단순히 남자들이 이성으로서 좋아했다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인 것도 한몫했어요.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동호회 내에 아내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죠. 오죽하면 아내를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의견은 얼마 뒤 생긴 사건으로 인해 쏙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이 성형수술을 하고 왔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누가 봐도 확연히 티가 나긴 했습니다. 그치만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나이 들어 만난 친구에게는 소급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누구도 대놓고 말을 안 꺼내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제 아내가 대놓고 수술 부위를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낄낄거리면서 아니 이게 뭐야? 완전 싸나워졌어. 눈, 코, 입 엄청 몰려버렸잖아. 아랍사랑 같아졌어. 웃겨. 코도 너무 티난다. 완전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언니, 병원에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사기당했네, 사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일로 한동안 여자 멤버들이 제 아내를 싫어하는 눈치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인 동호회 특성상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나니까 그런 분위기가 오래 못 가서 사라지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더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내와 사귄 후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서 다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한 번은 제 친구놈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애인에게 대착에 차여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남자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이놈이 술에 취하더니 갑자기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솔직히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술집에서 우는 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나름 웃음을 참고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놈이 그 중 유일하게 여자였던 제 여친에게 야, 연정아, 네가 보기에도 내가 별로야? 라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본인 웃음 참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솔직히? 이렇게 되묻는 걸 보고 예감이 좋지 않아서 모두가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야, 얘 진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 얘한텐 절대 물어보지 마.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내가 남자로서 그렇게 별로야? 어, 별로지. 왜? 어디가 그렇게 별로야? 못생겼잖아. 간단 명료한 아내의 말에 순간 테이블 위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친구놈은 그 와중에도 기분이 나빴는지 혀가 다 풀린 발음으로 발끈하더군요. 참나, 야, 내가 뭐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는데? 글쎄, 재산이 한 3천억은 있어야 그나마 팔짱은 껴줄 수 있는 정도? 친구들은 즉시 억지로 웃음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어떤 친구는 제 아내에게 일부러 과장된 핀잔을 주는 등 다들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해서 다음날 잘 기억을 못했기에 망정이지 그날은 제가 아내에게 농담이 너무 심했다고 주의를 주긴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순순히 알겠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답했고요.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하니 그때는 저도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아내의 그런 면에 대해 까맣게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아유, 그럼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잘 가르치면 되죠. 이렇게 예쁘고 선한 아이인데요. 저번에 선물 보내온 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느껴지던 걸요. 저희 아들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저희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가족 눈에 제 아내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때 그 상견의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나누시던 모든 대화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훈훈했어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못하고 대책 없이 솔직하기만 한 아내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니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두리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법적인 부부가 되니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로 아내와 점점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한 번은 직장 내 행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제 직장 상사와 사모님들도 함께였죠. 그런데 저희 본부장님이 담배를 피고 와서 자리에 착석하자 아내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본부장님, 담배 피고 오셨어요? 근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요? 완전 골초신가 아니에요? 어우, 음식 맛 다 버렸네. 담배 냄새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아요. 어우, 울렁거려. 나가서 냄새 좀 빼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하게 식은땀이 막 나더라니까요. 저는 즉시 아내 입을 막고 거의 끌고 나오다시피 자리를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본부장님이야. 내 직장 상사라고. 어떻게 토 나온다는 소릴 눈도 깜짝 안 하고 할 수가 있어? 아니, 당신을 예뻐하시고 엄청 친하다며. 그래서 난 편한 사이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냄새가 엄청 심하긴 심했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그게 직장 상사한테 할 소리야? 분위기 파악 안 할래,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돌아가서 사과할게. 사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이가 몇 갠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못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친하다고 해서 편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휴,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들어가서 당장 사과할 거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볼맨 소리를 내던 아내는 자신이 말한 대로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사과를 하고 겨우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일로 한동안 본부장님과 껄끄러운 사이로 지내야만 했어요. 여자친구의 단점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는데 제 아내의 단점은 정말 치명적이더군요. 파급력이 비교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외부 활동에 웬만하면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맨날 제가 어디를 가던 껌딱지처럼 붙어서 따라오려던 아내는 제가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자 한동안 삐진 듯하더니 조금 익숙해지자 그냥 받아들이더군요. 그나마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말을 잘 들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외부 활동이 없으니 사고칠 일도 없고 그렇게 부부관계는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죠. 확실히 아내는 말버릇으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완벽한 아내이자 뛰어난 커리어우먼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빠르게 승진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만큼 집안일 역시 똑부러지고 책임감 있게 해나갔거든요. 사소한 경조사며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저보다 항상 더 먼저 기억하고 챙기곤 했으니까요. 저는 저희 부부가 어차피 맞벌이니까 최대한 집안일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내의 살림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귀하게만 자란 것 같은 아내가 그런 건 의외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지 물어보니까 재료 손질하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고 청결 유지하는 건 간호사 일이랑 얼추 비슷해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크게 힘쓰는 일은 전부 남편인 제가 하고 아내는 주방일과 청소에 집중하고 있어 완벽하게 분배가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정말로 간호사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고된 업무가 끝나고 귀가해도 짜증 한 번 부리는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 여자를 좋아했었지 하고 다시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또 마침 저희에게는 기적같이 예쁜 아이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건강한 아들이 생긴 저희 부부는 전에 없이 서로 돈독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폭풍 전야였다는 걸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출산가 이후 몸 관리를 위해 아내는 육아휴직을 썼고 그때부터 엄청난 사고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손주를 보러 처남과 제 여동생은 조카를 보러 모두가 산부인과로 모였습니다. 양가를 통틀어 저희 아이가 첫 아이였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왜 첫 손주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다고 하잖아요? 다들 아이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특히 부산에서 근무하느라 먼 걸음을 한 제 여동생은 올 때마다 저희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얼른 이렇게 예쁜 아이 갖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제 아내가 아가씨 남자친구 없지 않아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구한다고 해도 늦었어요. 1년 만에 연애결혼 꼬리 내서 출산해도 노산일걸요? 그리고 그 나이에 출산하면 훨씬 더 늙어버려요. 지금도 머리숱이 듬성듬성한데 아유 아가씨는 지금 나이에 출산하면 대머리 돼요 대머리 제 동생 머리를 뒤적이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뭐 대머리라고요? 이 나이면 노산이라니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나랑 나이도 동갑이면서 언니는 되고 나는 엄청 늙은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그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뒤껏 우리 축하해주러 먼 길 온 사람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임산부들끼리 이 정도 말은 별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대머리라는 게 아니라 출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이에 노산인 거 맞잖아요 참네 어이가 없네 진짜 뭘 잘했다고 당당해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말인 줄 아나? 야야 미안하대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당신 뭐해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뭐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요 됐어 그냥 갈게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동생은 그렇게 기분이 상해서 나가버렸고 한동안 제 아내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동생을 배웅해주고 와서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려? 아니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동갑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그 정도 얘기도 못해? 아가씨가 예민한 것도 있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이잖아 가족도 친구도 없는 도시 나가서 혼자 살면서 일하고 있는 애한테 애인 없으니까 지금 사귀어도 늦었다고? 그게 너 걱정돼서 선물 사들고 온 애한테 할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뭐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인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 나이면 출산에 급급한 것보다 젊음을 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아내의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한참을 밖에 있자 아내는 저를 찾으러 나와서 알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며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다시 아내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내와 아이를 봐줬어요 대부분 농사일 때문에 바쁜 아버지보다는 엄마 혼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엄마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이 좀 힘드셨는지 붓기도 조금 올라오고 살이 찌셨어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 저희 엄마는 오히려 몸이 붓고 살이 붓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밥을 먹던 제 아내가 갑자기 엄마 배에 손을 떡하니 갖다 대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어머님 살 좀 빼셔야겠어요 뱃살이 이게 뭐예요? 순간 어머니가 늦둥이 품으신 줄 알았지 뭐예요? 옷도 연분홍색 입고 이러니까 영락없이 돼지 같아요 돼지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뱃살 좀 빼시고 이런 옷은 얼른 버리세요 진짜 돼지가 따로 없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디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하루 종일 네 새끼 돌보고 너 돌보느라 고생하는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미쳤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식사 중이었던 아내는 저와 엄마의 벼락 같은 호통에 깜짝 놀란 듯 눈이 동그래지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는 머리도 제대로 정리 못하신 채로 조금이라도 좋은 건 먹이겠다고 열심히 요리하신 건데 그런 엄마를 보고 한다는 말이 돼지 같다뇨? 염치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혼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는 잘 하던 아내는 아무리 호통을 쳐도 그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했는데요 얼마 후 주말에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다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던 아버지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셔서 살펴보니 이빨이 하나 빠지고 만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실감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큰일이라 저는 그 순간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본 아내가 아버님 완전 이빨 빠진 거지 같아요 어떻게 딱 그 자리에 이빨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멍청해 보여요 진짜 거지 같다 글쎄 이러는 겁니다 순간 집안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죠 그 입 안 닥쳐?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당신이 똥 오줌 못 가리는 똥개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막말하는 버릇을 못 고쳐? 그리고는 아내가 기가 죽든 말든 아버지를 모시고 치과를 가기 위해 나가버렸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개념 없는 여자를 집에 들였나 싶은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엄마는 그래도 손주 젖은 잘 물려야 하지 않겠냐며 막 출산한 사람 밥은 굶기면 안 된다고 계속 요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속으로 훨씬 더 크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아내를 보살폈죠 하지만 이런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또다시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우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오늘 닭돌이탕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완전 그냥 돼지 오물 아니에요? 아우 속이 니글거리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못 먹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토 나올 것 같아요 또또 너는 어쩜 배우는 게 없니? 네 신랑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상견례 때 사돈 어른이 말 때문에 미움을 사서 받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운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그렇게 보이길래 보이는 대로 말한 건데 아니 얘가 그래도 사람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으면 그게 다 말이니? 그 나이 돼서 제 주둥이 간 수 하나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곧바로 사과를 하면 그래 사람은 착하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정말 자제력이 안 따라주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아동이면 이해라도 합니다 아내는 4년째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제 애까지 출산한 번듯한 성인 여자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말조심을 안 하는 건 고의적인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다며 그냥 그대로 본가로 돌아가시고 저는 그날 아내에게 저녁 내내 잔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막말을 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이 말을 못 알아 듣는다면 더 이상 너랑 같이 살 수 없겠다고도 했죠 아내는 그저 알았다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더 이상 올라오시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아내는 엄마와 전화통화를 할 때도 크게 실수하지 않고 고분고분 전화를 잘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개월 후 명절을 맞아 본가로 내려간 그때 제대로 사단이 나버리고 말았죠 본가에 도착하니 부지런하신 제 아버지는 이미 오전 일찍부터 농사일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원래는 항상 제가 농사일을 도와드리는데 차가 막혀 예정보다 도착 시간이 늦어지자 혼자 다 하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날이 아직 더워 땀을 또 한 바가지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늦은 점심을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빠가 가까이 오자 아내는 단박에 코를 쥐어잡더니 어우 아버님 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어우 너무 심해서 같이 밥 못 먹겠어요 좀 씻고 다니세요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지 이 냄새 맡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샤워도 안 하세요? 냄새 너무 심해요 속사포처럼 막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도끼 눈을 치켜뜨셨고 저도 그 순간 화가 나서 아내의 수저를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당신은 밥 먹지 말고 들어가 있어 그런데 아내는 저희 모자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도 못 챘는지 정말로 코를 쥐어잡은 그대로 알았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이 아주 세게 콱 지어박아주고 싶을 만큼 꼴보기 싫더군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부모님을 달래드리고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식사를 하시게끔 했어요 그날은 아내도 먼 길 오느라 피곤했는지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 있을 때도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도 아내에게 화난 걸 잊고 아이를 보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벌초를 하러 아버지랑 제가 먼저 출발해서 열심히 벌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거의 다 되어갈 쯤에 엄마와 아내가 제사 음식을 갖고 도착했고 그때쯤 저와 아버지는 너무 더워서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입고 있던 난민구에 옆구리 쪽에 큰 빵구가 하나 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껴 입으셨는지 헤지고 헤진 속옷을 그냥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아내가 또 생각 없이 깔깔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하하하 저게 뭐야 아버님 전생에 마당새였어요? 빵구난 난민구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아하하하 아버님 천직인가 봐요 마당새 아니다 돌새였나 보다 아버님 얼굴도 까매가지고 돌새가 딱 어울려요 아하하 웃겨 너무 찰떡이라 이걸로 돈 벌어도 되겠어요 엄청난 모욕적인 말에 아버지는 한순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어요 제 아내의 막말을 상대적으로 덜 겪어본 아버지는 순간 당황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쓰고 있던 모자로 아내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아! 아마 아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은 난생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뺨을요 깜짝 놀라 얼어있는 아내에게 엄마는 그러는 니년은 전생에 기생 출신이었어 조상님 뵈러 오는데 화장은 허옇게 떡칠을 하고 어? 입술은 시뻘겋게 칠하고 아주 기생년 몰골이 따로웠구나 전생에 너는 기생이었지 기생 어? 어디서 천박한 기생년이 아주 그냥 지 시예비한테 뭐? 마당쇠? 돌쇠? 내가 너 입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주 말하는 버릇 보면은 기생이 뭐야? 망나니가 따로웠구나 참고 참아왔던 엄마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만 것이었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 건지 엄마는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치며 아내를 혼냈어요 저도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정도까지 혼이 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내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제가 악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딴 핑계도 한두 번이지 어쩌다 말실수 한두 번 하는 거였다면 내가 말도 안 해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 정도로 했는데도 자꾸 그딴 막 말하는 게 그럼 진심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어? 이게 아주 어른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거 주둥아리 놀리는 모양새가 세상 물적 모르는 게 아니라 영악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 펑펑 울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님도 여보도 가끔 농담하면서 왜 자꾸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조금씩 하는 농담이랑 자기가 막 말하는 것의 차이도 모르고 상황 판단도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이 하필이면 몇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은 명절이라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씨에 일한 아버지를 보고 돌새를 하느니 마당새라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놓고 평소 하는 농담이랑 같지 않냐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엄마가 아내를 혼낼 때도 모든 소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도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아내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나 도저히 당신같은 여자랑은 더 못살겠다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람 좋고 순박하셔서 그렇지 당신 그 주둥아리로는 다른 집에서는 어림도 없어 진작에 쫓겨나고도 남았을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더 주의를 줘야 하는 거야? 그딴 생각 없는 농담 좀 그만하라니까 왜 그거 하나를 그렇게 못 고쳐? 아니 난 정말로 그게 심각한 줄 몰랐단 말이야 내가 미안해 네가 애야? 바보야? 병원에서 네 환자들한테도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녀?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살이 분별을 못해? 네가 함부로 말하고 싶으니까 그딴 짓거리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믿어줘 정말이야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됐고 이제 너 미안하단 소리도 못 믿겠고 나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혼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이혼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그쳐도 아내가 버릇을 고치질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었죠 물론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짜 이혼을 해야지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해야 아내가 알아듣겠다 싶은 마음이었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버릇을 못 고친다면 그땐 진짜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큰 캐리어에 웬만한 짐을 다 싸들고 와서는 3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아내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이혼소장까지 보내버렸죠 아내는 이혼소장까지 받고 나서 하루 종일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했어요 여보 집에 왜 안 들어와 여보 이게 뭐야? 이혼소장?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얼른 집에 좀 들어와 나 무서워 연락 좀 제발 받아봐 내가 진짜 앞으로 안 그럴게 저는 모든 카톡 문자 전화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진짜 잘할게 앞으로는 입도 뻥긋하지 않을게 라는 카톡이 왔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당신 지금 아버지 농장의 방울토마토 수확 시기인 거 알지? 당신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집에서 농사일 좀 거들고 와 아버지 엄마 옆에서 방울토마토 전부 따고 와 알겠어? 뭐?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 2주? 너무 길잖아 어차피 당신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만 있잖아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던지 하고 당신은 가서 농사일이나 거들란 말이야 난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해보면 되겠네 다른 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자랑인 줄 알아? 오냐오냐 금이야 오기야 자라니까 그렇게 눈치도 없고 말버릇 하나 못 고치는 거야 이번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배우고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바로 배우고 와 싫으면 이혼하던가 아 알았어 알았어 제발 그 이혼하자는 말 좀 하지마 시키는 대로 할게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흔쾌히 아이를 2주 동안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저도 저희 부모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아내를 저희 부모님께 2주 동안 보내서 농사일도 돕게 하고 교육을 단단히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은 오히려 잘 좀 부탁한다며 사례비를 붙여주시더군요 저는 아버지 엄마한테도 연락드려서 아내를 그 집으로 보낼 테니까 두 분이서 농사일 좀 빡세게 시키시고 그 버르장머리 좀 싹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는지 농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오냐 사둔 어른들도 허락하셨다니 내가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마 걱정하지 마라 아들 2주면 방울토마토 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캐고 이참에 창고 정리랑 비닐하우스들 수리까지 좀 싹 해야겠다 아주 제대로 농사일을 알려줘야지 안되겠어 아들 넌 걱정하지 말고 네 일 보거라 다시는 그 입에서 미친 소리 안 나오게 혼쭐을 내가 내주마 결혼에 찬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짐을 다시 푸는 걸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고 본인 짐을 싸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더군요 아내가 내려가 있는 2주 동안 저는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 문자 전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처음 며칠만 힘들다고 카톡을 보내오더니 3, 4일 이후에는 그마저도 보낼 힘이 없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내의 소식은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도착하면 매번 고라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엄마는 수시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셨는데 2주 동안은 그걸 보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어찌나 웃기던지요 고작 며칠 만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꾀재재해져서 시골 아지매가 다 되었더라고요 방울 토마토를 몇 시간 동안 수확하며 더워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울상이거나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기본 비닐하우스 청소를 하다가 물벼락을 맞거나 마당 강아지 똥을 치우다가 개똥도 밟는 등 아주 천방지축이 따로 없더군요 시골목이 무서운 줄 몰랐는지 모기향 피우는 것도 깜빡한 채 잠들어 눈두덩이에 모기를 물려 문탱이가 밤탱이가 되기도 했고요 모든 사진에서 있는 대로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에 아주 배꼽을 잡고 굴러다녔다니까요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2년보다도 긴 시간이었겠죠 아내는 무려 3kg나 살이 빠졌더군요 원래는 54kg였는데 51kg까지 빠졌다며 시무룩하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입을 떡하고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내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요리를 한 아내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내오면서 어머님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웃겨서 뭐?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진지 드시라고? 그래 어른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랬어 진지 드시라고 아니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더니 하루 종일 고생해서 배가 고팠는지 음식에만 시선을 고정하면서도 아버지 엄마가 수저를 뜨실 때까지 끙 하고 참고 있더라고요 저는 똥강아지 같은 그 모습에 빵 터져서 이렇게까진 안 해도 돼 빨리 밥 먹어 라고 하니 원래 어른이 먼저 한술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랬어 라며 부모님이 한술 뜨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순간 살짝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부모님 댁에서 자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는데요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곱도 못 떼고 안방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님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인사를 꾸벅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2주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니까요 당신 기침하셨냐는 말도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어 알아 이거 영화에서 봤어 원래 높으신 어른께는 아침 문안 인사 드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요즘 시대에 무슨 기침하셨습니까? 아 왜? 아버님 어머님 더 높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청학동에서는 이렇게 가르친 댔어 아니 여기가 청학동이냐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깔깔거리던 엄마 뱃살에 대해서도 어머님 뱃살이 적당히 볼록한 게 그래 전 하나 더 먹어라 하고 밥 위에 얹어 주면 또 맛있다고 먹고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힘든 농사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지 애초에 본인이 말실수 할 것 같은 부분은 싹을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말하려다가도 알아서 합하고 자기 입을 막더라고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내가 봐도 웃긴 배가 볼록하니 튀어나온 아저씨가 있더라도 배가 하며 순간적으로 빵 터지려다가 너 너무 똥그랗고 예쁘네요 라며 안간힘을 쓰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간힘을 쓰느라 미간은 잔뜩 찌푸리고 칭찬을 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빵 터져서 배꼽을 잡고 웃고 말았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2주 동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대로 막말을 하려고 하길래 혼꾸녕을 내며 앞으로는 입만 벌리면 무조건 칭찬만 하라고 세뇌시키듯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전부 고쳐주면서 말이죠 저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삐그덕대지만 그래도 매번 신경 쓰고 조심하려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2주 동안만 달라졌다가 다시 서울에 오면 돌아오지 않을까 유심히 지켜봤지만 아내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며 사돈어른이 고생 많으셨다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천둥 벌거숭이 갔던 애가 어쩜 이렇게까지 예의바르게 변했을까 사돈어른이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우리 모까지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자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들르게 우리가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당장은 시간이 안 나니 이번에 들여온 인삼주 제대로 된 거 있어 그걸 좀 사돈어른 가져다 드리게 조만간 우리가 직접 좀 찾아도 뵈어야겠어 아유 아닙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내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더 고생할 팔자 사돈어른이 고쳐주신 거지 뭘 사양 말고 가져가게나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을 고치고 나니까 그제야 원래 갖고 있던 장점들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항상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도 말을 밉게 해서 오히려 해주고도 욕을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말을 예쁘게 하기 시작하니까 해준 만큼 예쁨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아버지 생신이었는데요 아내는 전날 저녁부터 부산스럽게 여러 재료들을 손질해 놓더니 아버지 생신 당일에 20첩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니 대체 요리를 몇 개라는 거야 별거 없어 그냥 고기 몇 개 한 거야 아니 조기에 소고기 갈비찜에 굴전 이걸 다 당신이 직접 한 거야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 별거 아니야 낑낑대며 밥상을 아버지 앞으로 가져간 아내는 다소 고호타게 무릎을 모으고 아버님 제가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엔 더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라며 생신 선물도 같이 드리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다 옛말이구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과천선하는 우리 아내 같은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감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아버지 역시 그런 며느리가 흐뭇하셨는지 드시는 내내 연신 맛있다 우리 며느리가 해준 밥이 최고다 하셨고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버지랑 엄마가 며느리를 어찌나 챙기고 아내도 그런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요 저도 이런 아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부모님 댁에서 보냈던 그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아마 본인이 제일 깊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막상 아내가 없으니 보고 싶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유일했던 치명적인 단정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없애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내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병원에 복귀했고 이전처럼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첫 걸음마를 뗀 아들은 아직도 온 집안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퇴근하면 아내는 아들을 보며 벌써부터 배꼽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질 않나 옹알이하는 아들에게 습니다를 꼭 붙여 말아라는 등 예의범절 교육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걸 알려주며 본인도 더 공부하고 바꿔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또 아버지는 드디어 임플란트를 하셔서 더 이상 이빨 빠진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셨는지 한동안 입 여는 걸 꺼려하던 아버지는 이제 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더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금이 오르내린다고 하더니 제 아내가 그놈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았을지 안 봐도 눈에 헌해요 말만 예쁘게 하면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정도 많은 정말 상견례 때 장모님이 하신 말씀처럼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 100점 만점에 500점짜리 며느리인데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고생을 겪었으니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내놔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어 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내의 부단한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 못지않게 예쁜 말만 하며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들은 이런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 만냥 빚도 감는 아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예쁜 말만 듣기를 바랍니다